네, 푸시고 왔어요. 여기를, 네. 여기를 푸시했어요, 오늘은. 네, 짬나는 팀이고, 네, 잘생기고 예쁜 멤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테니까 한 번씩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유이비도 자기소개 해보자. 안녕하세요. 춥죠? 네, 저 추워요. 저는 일본의 성 스물한 살 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데, 오늘 좀 새로운 곡도 준비했잖아요. 네, 이창 허연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새로운 멤버, 희정이, 자기소개 할 수 있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훈수물사의 설희정이라고 합니다. 희정이라고 합니다. 저 한국 와가지고 처음에 홍대에서 박스킹 해가지고, 완전 떨리고 설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랑, 아니, 맥스도 계속 응원해주시면 좋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중국어나 홍콩말로, 네, 소개를 할 수 있어? 네, 여기 저희에 아말로 할게요. Hello, we are Max.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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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a busking team who busks in Hongdae, obviously. And this is my first time to busking in Hongdae, I'm really nervous, 하지만 또한 시간에 정말 정말 행복했고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봐주셔서 정말 행복했고 우리의 퍼포먼스를 즐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사기사기를 완전 간단하게 할게요 네, 저도 일본에서 왔습니다 유가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계속 감기 걸려서 버스킹을 못했었거든요 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일주일만에 춤출 건데 네, 일주일 처음보다 더 멋있게 오늘 할 테니까 네, 여러분도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